들으면 들을수록 자유로워지는 책추남의 북코칭 자 오늘 책추남의 북코칭의 한 꼭지로 가까운 구절은요 우리는 신이다 페테르 에르베지음 조경수공김 아름드리 출판사인데요 여러분도 참 좋은 책인데 정말 절판돼서 아쉬운 책이기도 하죠 책추남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책추남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구절이죠 어떻게 이 책에서 설명을 하면요 이 진리를 안다면 우주가 허리를 굽혀 당신을 도우러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반복해서 읽어서 제 것으로 꼭 만들고 싶은 구절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주가 허리를 굽혀 우리를 도우러 나를 도우러 달려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평화는 여기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 자 공급의 근원입니다 친구나 안면 있는 사람에게 수입의 출처 근원에 대해 물어보라 그러면 그는 십중팔구 직업이나 사업 혹은 뭔가의 판매가 자기 수입의 출처라고 대답할 것이다 얼핏 보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이 넓은 세상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또다시 진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라면 다른 곳을 출처로 볼 테니 말이다 강에서 물 한 통을 퍼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강이 그물의 출처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강이란 차라리 공급물인 물이 흐르는 통로가 아닐까 이 경우 진짜 출처는 전지전능한 바다다 이런 비유가 뜻하는 바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직업이나 사업 따위는 절대 내 공급물에 출처일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는 내 존재 자체이다 직업이란 공급물이 흐르는 수단, 통로일 뿐이다 어떤 이가 그런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응축되어 표현된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마법, 신비스러운 공식으로 이루어진 공급의 법칙이 자신들에게 삶의 꿀과 젖을 쏟아 부어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일깨워주길 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공급의 법칙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똑바로 펴놓아야 한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는 이 강력한 진술의 비밀은 우리 힘의 근원을 되찾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힘의 근원을 외부의 것들에게 넘겨주곤 했다 오직 두려워하고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사람만이 외부의 것들과 조건들에 자신의 안전을 의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의미를 참으로 이해하면서 이 문장을 읊는 사람은 이미 가장의 베일을 벗어던진 셈이니 우주가 허리를 굽혀 그를 도우러 올 것이다 이제 그의 권능은 신의 권능이다 그는 외부에서 권능을 거두어 자신의 결정체나 또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의 아버지와 하나이니 아버지의 것은 당연히 그의 것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종교에 따라 여러분 이것을 참나라고 부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의 True Self죠 우리는 이 진리가 예전에 배웠던 다른 모든 진리들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이 진술은 외부 조건을 바꾸거나 인간의 상황을 조작하지 않고 단지 조건과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힘의 출처에 대한 인식만을 바꾼다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신인 자신의 참나를 믿는 사람이다 그의 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 그렇다면 다른 어디에 자신의 믿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그의 참나는 개성 자아가 자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필요를 알고 있다 나무가 땀 흘리지 않고 땅에서 양분을 끌어올리듯 그 역시 그렇게 한다 물이 모자라거나 죽거나 거센 바람으로 뿌리가 뽑히는 나무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비유를 의심하려는 거짓 자기의 제자들이 있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땅 자체가 인간의 집단의식에 종속되어 있으니 땅은 태풍과 가뭄과 지진과 돌풍으로 자신의 찢긴 마음을 비춘다 인간들어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라 인간이여 다시 한번 편히 있으라 그러면 자연 역시 평화로울 것이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 진짜 안전이란 이런 것이다 여기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이 구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 진짜 안전이란 이런 것이다 여기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 진짜 안전이란 이런 것이다 여기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다 이런 이해를 지닌 사람에게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진다 노동과 스트레스와 수고는 그에게 아주 미약한 잔재로만 남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확실히 해두지 않는다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억측에 근거한 보호장벽인 계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어떤 일거리가 그를 몹시 열광시킬 때 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은 순간들 하나하나를 듬뿍 즐기고 있는 것이다 비록 삼자의 눈에는 무척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이다 그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으로 자신의 업적을 재지 않는다 무엇을 만들고 생산하고 창조하든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일 자체의 기쁨을 위해서지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에게 끌리는 것조차 막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노동의 열매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 도리어 생소해 보인다 사과나무는 자기 외부에서 사과를 찾아 자기 가지에 붙이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과를 자기 내부에서 가져와 내민다 사과나무는 자기 사과에 매달리지 않으며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선언하지도 않는다 그렇다 사과나무는 주는 법을 안다 그것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주니 내년에는 더 많은 사과를 맺을 것이다 어쩌면 사과나무가 인간보다 더 지혜로울지 모른다 그것은 자기 노동의 열매에 신경 쓰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 자체를 즐긴다 이런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임을 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드러나는 모든 형태가 근원에서 솟아나온 것임을 안다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건축물에 대한 생각이 앞서듯이 그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건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이 있게 되리란 걸 안다 물질과 환경이 그의 생각 에너지를 중심으로 뭉쳐 그의 생각을 현실로 존재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창조의 법칙인데요 이게 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준 책이 바로 행운사용법이니까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는 그 근원이 바로 자기 존재임을 안다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들의 필요는 항상 충족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하는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그 일이 주는 기쁨에 집중한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고정된 인식이 지배하는 특별한 홈이 있다 이 홈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물을 자신에게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신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거늘 어떻게 신이 제한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부질없는 꿈을 꾸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자 여러분 망아지는 말의 새끼죠 강아지는 개의 새끼고요 또 신의 창조물들이다 신의 자녀들이고 우리 또한 사람 또한 신의 자녀라고 하죠 신의 자녀 또한 신이죠 물론 대양과 물 한 방울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같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공급과 풍요의 근원으로서 우리 속의 창조주 정신을 부정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소유물의 부족이다 이것은 참나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완성을 물질과 이미지들을 보태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관점으로 바꾸려는 거짓자기의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 에고 셀프 미운 우리 새끼 백조 애벌레 나비 또 거짓자 참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하는 건 참된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허약함을 물질의 부로 보상하려는 것이다 하늘높이 맴도는 매를 동무 삼아 들판이나 신학가에서 혼자 보내는 한 시간은 우리 가슴에 위안을 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하지만 물질은 그렇지 않다 전자는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지만 후자는 그 값으로 우리의 혼을 요구한다 암은 인간의 소유물에 대한 인간의 승리다 소유물이란 노예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유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고 말았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일으키는 인간의 능력에 있다 자기 연을 만든 소년은 운 나쁘게 남풍이 연을 멀리 날려 보내더라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준 연을 받은 친구는 상실감에 슬퍼한다 그에게는 다시 연을 만들 능력이 없다 앞에 소년은 주인이지만 뒤에 소년은 노예다 에너지와 주위의 일부만을 육신에 소비하면서 자신의 영적 근원에서 안식처를 구할 때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면 불가사이야라고 규정했을 우주의 법칙에 따라 물질 대상들이 자신들을 분류하는 걸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삶의 어떤 경우에나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직장 생활을 직유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향하지 않고 바깥에 주위를 집중하기 때문에 지겹게 살거나 느끼게 된다 사실 그들은 이런 생각에 푹 빠진 경우가 많다 소유물의 본성이 소유자를 소유하는 데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자신을 물질과 사람과 교류와 개념과 힘의 노예로 만든다 소유하려는 충동은 정도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자취 속에 슬픔을 지니게 마련이다 소유 뒤에 놓인 원리를 흔히 집착이라고 부르지만 욕구들을 실현해줄 자유로운 흐름은 오히려 집착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에 좌우된다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을 철저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현명하고 자신을 창조준 아인 참나와 동의시하는 사람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니 그는 필요라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신을 개성자와 동의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근원에서 여지없이 잘라내고 있다 이것의 특징은 한계다 그는 상상된 자아 따라서 실체가 아닌 자아상으로 자신을 한정시킨다 이것은 그가 아니다 이제 그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공급도 들어간다 그러니 어떤 부자도 일어나서 내 공급은 무한정이지만 나는 어떤 신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게 하라 내가 그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는가 라고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지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기로 하자 만일 우리에게 1000달러 혹은 마르크나 프랑, 루블짜리 월세 청구가 날아왔는데 은행 통장을 뒤져보니 100달러가 전부라고 해보자 공급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고 굳게 믿는 그릇된 인식은 이런 상황을 공급 부족으로 여긴다 이것이 은행에 100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을 지불할 수 있는가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그릇된 인식이 공급을 한정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공급자와 공급 형태라는 두 기본 측면을 완전히 왜곡된 방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인식을 바로잡고 나면 돈을 지불하는 따위의 모든 주는 행위가 쉬운 일이 되어 외견상 우리의 소유로 보이는 그 작은 것에 쬐쬐하게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급자와 관련하여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가정하면서 우리의 개성자아를 공급자와 동일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될 때 거짓자기 자체가 그런 것처럼 그것이 주는 공급 또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달리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진흙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살이사욕의 자신을 짜맞춘다 하지만 그 왜소한 자아 너머로 시야를 돌려 더 넓은 관점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장대한 지평까지 받아들일 것이니 존재 전체라는 참된 증여자를 보게 된다 이런 깨달음의 틀 안에서 보편 근원인 참나에게서 나오는 공급을 그냥 넘겨주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더러 그 돈을 지불하게 하면 된다 어차피 신은 다른 모든 것들을 지불한다 사실 보편 근원이라는 무한한 창과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지니는 몸 우리가 먹는 물 그렇다면 그 끝은 어디인가 우리는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언제 한번 물 한 방울이나 공기 1g이라도 창조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껏 한 일이라곤 밀이라는 신의 공물을 가루로 바꾸고 다시 그것을 빵으로 바꾼 게 전부였다 우리 능력은 여기서 끝난다 따라서 모든 것 그야말로 말댓 그대로 모든 것을 신의 공급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우리는 월세도 신더러 지불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주인은 제때의 돈을 받는다 하지만 이 신을 자기 외부의 존재로 여기는 한 이것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 어떤 공급도 줄 수 없다 수문이 열리는 건 개성자아가 아니라 참나를 근원으로 이해할 때이다 비단 돈 문제에서만이 아니다 돈이란 넉넉함에 지극히 작은 측면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결책은 개성자아를 통해 공급을 읽어내는 데 있지 않고 그 요구를 신나에게 넘겨주는 데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구걸하는 분위기가 은근히 배어 있다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초라한 것이 되고 만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거지로 가는 게 아니다 난 아버지 영지의 당당한 상속자다 자기 이웃에게 뭔가를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도 같은 상황이 역전되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줄 때처럼 겸허하게 받기를 힘들어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받는 행위보다 주는 행위를 존경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만큼 양극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 성질도 계층 구조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양쪽 행동 모두가 신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는 것처럼 편하게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급 형태라는 두 번째 오류로 가보자 사실 그 형태의 너머의 내용을 보기만 했더라도 우리는 형태란 도구일 뿐 공급의 근원이 아님을 확인했을 것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공리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방식 앞에서 말했듯이 물리법칙은 우주 원리가 물질 차원에서 비춰진 것이다 우리가 진공 상태를 만들었는데 잘 밀봉하지 못했다면 어머니인 자연은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 그것을 채워버릴 것이다 자연이 균형 상태로 있으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의 공급이나 삶의 어떤 측면에서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면 삶은 밀려들어와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우리가 필요를 만들어내면 삶은 그 필요를 채운다 단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다면 말이다 바로 여기가 문제의 핵심이다 즉 문제는 모든 진리를 180도 뒤집은 우리가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으로 그 공백까지도 철저히 밀봉하고 말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렇게만 해도 틀림없이 그 천층 접시들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는 건 대개의 경우 너무 많은 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 형태 자체가 우리의 관심을 온통 사라잡는 바람에 우리는 그 형태 뒤에 놓인 웅장한 발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극성들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돈을 경멸하거나 숭배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돈을 필요학으로 보는 사람들 역시 비록 정도는 덜하지만 경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의 두 번째 증명은 법정 화폐의 진짜 성질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어정어린 포옹을 해준다고 해보자 아이가 더 많은 포옹을 바란다면 설사 천번을 더 원하더라도 엄마는 주고 아이는 받을 것이다 이런 그녀에게 따스하고 포근한 포옹이라는 그녀의 지갑을 확인해보고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지 알아보라고 한다면 그녀는 우리를 완전히 미친 사람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그녀도 지폐와 은하 면립의 형태로 같은 것을 요구하는 신문배달 소년에게는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녀는 이런 물질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최소한으로 말하더라도 그녀가 이런 사고방식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또다시 거짓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미묘하게 헤매게 만드는지 관찰해보는 건 특히 희미로운 일이다 따뜻한 포옹의 형태로 대가 없이 주어진 사랑은 거짓자기에게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같은 에너지가 거짓자기가 유일하게 자신과 동일시하는 물질 형태를 취하면 상황은 역전된다 이제 그것의 공급은 한정된다 문 앞에 소년을 비롯하여 법정 화폐의 수령자들은 따스하고 포근한 포옹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 그가 마침내 자기 몫의 포옹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마지못해하면서 준다 거기에는 아무런 사랑도 없다 그것은 차갑고 따끔거린다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마지못해하면서 나눠줄 때 그 포옹에 사랑과 온기가 빠져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 포옹은 설사 따끔거리지는 않더라도 차갑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옹을 받는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만을 전달한다 마침내 몇 장의 지폐와 몇 잎의 작은 금속 동전들이 문가의 소년에게 건네지고 나면 그는 그것들에서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글귀를 본다 이게 이제 미국 달러화에 보면 그렇게 글귀가 써있죠 그렇다면 공급이 달라지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것은 보편의 법칙이 뒤집힌 결과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감싸는가에 관계없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에너지는 두려움과 사랑 중 어느 한쪽뿐이다 사랑의 억눌림은 그 즉시 공급의 억눌림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걸 힘들게 여긴다 그 사람들에게 그건 나눠 갖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치 사랑이 줄어들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사랑이 물질 형태, 특히나 화폐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사랑을 나눠 갖기는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될 때가 오면 신음하고 괴로워한다 준다, 기빙은 동사, 지불하다, 페이에서 나왔다 우리는 존경과 충성과 경의 따위를 지불한다 그때 이 말에는 기쁘게 하기 위해 준다는 뜻이 들어있다 마치 다른 형태의 주는 것들은 돈을 주는 것과 다르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양쪽 다 주는 것이긴 마찬가지다 그것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이 진실에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으며 이 진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됐을 때 우주가 허리를 굽혀 우리를 도우러 달려올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체험하고만 살고 싶고요 자 오늘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책춘함의 북코칭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행하면 행할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